쇼옹이니 지니 뮤직 어워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수상자 디테이지 축하드립니다 디테이지의 시상을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디테이지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무대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지니 뮤직 어워드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석이도 한마디 해볼까요? 네 이렇게 좋은 상 기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많이 지원해주시는 동요 식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저희를 지지해주신 우리 아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오래오래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우리 아리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헤맥스 저희 샵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들 사랑해요 네 정말 너무 양감스러운 성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항상 아리들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행복하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득이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원 success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